자 이번에는 Swi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wift는 애플의 iOS와 macOS용 앱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구요. 기존에는 Objective-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왔는데 2014년 WWDC에서 발표됨으로써 Objective-C와 Swift가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구요. 현재는 Swift-3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Kü플-Type, 자동참조 카운팅, Generics-Closer, 다중-Return-Type 등의 편리한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구요. 이러한 Swift는 다양한 언어의 장점들을 가졌다가 하나의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수와 변수는 다른 언어와 똑같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지정받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변수는 값을 지정받아도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수와 변수명을 유닛코드 문자를 포함한 어떤 문자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이름을 가진 상수명이나 변수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와 변수의 형은 컴파일러가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필요하다면 상수나 변수를 만들 때 명확하게 타입을 명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나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기입해야 하지만 Swift에서는 문자 끝에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달아줄 필요가 있구요. Swift에서 지원하는 타입은 정수인 인트와 언사인드 인트, 부동소수점수인 64비트 더블, 32비트 플롯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ueFalse 값을 저장하는 부울형과 문자를 저장할 때 쓰는 문자형 캐릭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스트링 등이 있습니다. Swift에서 지원하는 튜플이라는 것은 여러 타입의 값을 하나의 상수나 변수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조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튜플을 튜플스라는 상수 값을 하나 선언을 했구요. 이것은 100이라는 숫자와 hello라는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이구요. 여기에 첫번째 튜플스에 점을 붙이고 0을 찍어주면 첫번째인 숫자 100을 출력하게 되고 즉, number is 100이라고 출력이 되구요. 그 다음에 튜플스.1이라고 하면 두번째 값인 hello가 찍힙니다. 그래서 스트링 is hello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튜플스.0이라는 즉, 0번째에 있는 100에다가 200을 어사인하게 되면 100 대신 200이라는 값이 들어감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옵셔널이 나오는데요. 옵셔널은 상수와 변수의 값의 유무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데 값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경우에 사용하고 닐을 이용한 값의 유무 체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위프트에서의 닐은 정말로 데이터가 없음이라는 뜻이구요. 오브젝트 C에서 닐은 존재하지 않는 개체에 대한 포인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null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위프트에서의 닐이라는 것은 정말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자, 바 라고 해서 변수 선언을 하는데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이때 스트링 다음에 물음표가 있음으로 해서 자, 이 앞에 있는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는 옵셔널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옵셔널 변수에는 need이 될 수가 있지만 현재에는 abc라는 문자열을 즉, 임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옵셔널한 변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스트링2 즉, 스트링이라는 딱 명시되어 있는 즉, 문자형 변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스트링2에다가 abc를 넣은 것과는 직접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셔널 변수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기에는 need, 즉, 아무 값도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러한 변수가 된다 라고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옵셔널 타입은 기본적으로 연산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셔널 타입 변수에다가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옵셔널 타입 변수 뒤에 느낌표를 붙여서 일시적으로 unwrapping 또는 강제적인 unwrapping을 시켜서 옵셔널 변수가 아닌 척 하면서 마치 일반 타입의 변수처럼 연산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를 보시면 정수형 옵셔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123을 넣었습니다. 자, 이 정수형 옵셔널 변수인 number에는 사실 플러스 1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하고 싶다. 즉, 123에다가 1을 더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number라는 변수명 뒤에다가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이제 이것을 옵셔널 변수가 아닌 것처럼 강제로 unwrapping을 시켜서 123에다가 1을 더하는 숫자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124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4를 결과적으로 println으로 출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옵셔널 바인딩은 옵셔널의 값이 need인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옵셔널로 타입된 값을 본래의 상수 또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문자열 상수인 123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str이라는 상수를 하나 선언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to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toint라는 메소드 자체는 옵셔널한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conversionNUM이라는 상수는 옵셔널한 정수형 상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3이 저 conversionNUM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옵셔널한 정수값이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if문에서 if문에서 다음과 같이 if let actNUM equal comboNUM이라고 해주면 이 actNUM에는 123이라는 옵셔널한 정수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str이라는 값이 갖고 있는 123이라는 문자열 상수값이 assig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rintln 하는 그 항목에서 앞쪽에 있는 actNUM은 문자열 상수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combNUM은 옵셔널한 정수값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셔널 바인딩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상수 또는 변수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옵셔널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셔널 체인은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한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우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는 name과 age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person recor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때 person이라는 person 클래스의 옵셔널 타입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값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거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 let을 이용해서 record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person record 클래스의 record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record 안에 있는 person 이라는 그 프로퍼티는 아직 객체를 생생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nil 값을 가지고 있는,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두 줄에서는 name과 age를 각각 꺼내서 assign을 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ecord.person 이라는 프로퍼티에 있는 값을 값인 name과 record.person.age의 값을 각각 name과 age에 assign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값이 있었다면 값이 전달이 됐겠지만 값이 없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name과 age에 각각 nil 값이 전달이 됩니다. 즉 값이 없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optional chain은 그 optional 타입으로 선언한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이제 값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